이 타임 이전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던 만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자 오른쪽 뒷공간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잡습니다 여기서 잡아놓고 축구 이청령 20, 28성 천댓골로 만드는 이청령 선수입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정말 멋진 이 센스 정말 타고난 축구 능력을 갖고 있는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10분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청령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수비가 걷어내지 않고 골키퍼 이렇게 백패스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청령 선수가 정말 센스있게 눈치를 잘 채웠고요 들어가면서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쉽게 제쳐내고 마무리 짓는 능력까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청령 선수입니다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울산입니다 1대0 앞서는 울산입니다 방향을 바꿔줍니다 김대훈 쪽으로 헤더러 밀어냅니다 강웅 나루도와 좀 더 가깝게 붙어있어라 라는 지금 전수를 얘기해줬거든요 임창호는 반대쪽 방향을 바꿔줍니다 머리에 정확히 맞지 않았는데요 따라가서 다툼을 펼쳐보고 중앙쪽으로 고명진 아마노가 이청령 선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뒤로 슬쩍 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요 공간이 좁습니다 전혀 자신의 준비해온 것들이 흔들림 없이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라인도 실점 이후에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축구를 하고자 하는 울산을 보면서 이렇다 할 공격력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동점콜 1대1입니다 이청령 중화로 남 자, 비가 내리고 있는 경기장인데요 불안신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 내용적으로도 양 팀이 확실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차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서 잡아냈고 있는 이청령 울산이 많이 눈에 띄는 울산인데요 울산이 울산 진영 자기 진영에서 이청령 이청령 올라가야 돼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정말 빠르게 또 이 각도를 좁혀주거든요 엄청난 수비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중앙으로 잡혀줍니다 서령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김대원, 양현진의 속공, 역습이 엄청나기 때문에 울산의 어떤 짧은 패스가 조금씩 조금씩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더 지나서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에 따라왔습니다 일단 지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청령 이청령이 짧게 가져갑니다 다시 각도를 만들어 놓고 이청령의 오른발 감아서 왔습니다 해도... 이청령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전부터 정말 열심히 뛰어준 강호선 달기슬고 센터 해주고 김대우는 일어났습니다. 이청용.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명보 감독은 엄원상을 아직까지 투입하지 않으면서 가고 있고요. 내려와서 볼을 따내고 넘어지면서 탱클. 괜찮은가요? 조금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볼에 대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볼만 보고 강한 택클을 들어갔는데.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와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청용 선수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0을 달성하고 오늘 경기에서 일단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청용 선수 전반전.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홍명보 감독입니다.